사두었으면 대박, 못 사두었으면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하는 부동산 소액 투자 종목이 있었습니다. 5천만원 투자로 수익이 5억원 정도 대박이었죠. 와, 어느 지역일까요? 서울이겠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누구나 좋다고 말하는 강남권도 아니고 요즘 떠오른다는 마포, 용산, 성수도 아닌 곳에서 일어난 일이라 더 놀랍습니다. 부동산 투자자 또는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었던 분이라면 누구나 하나 사둘 걸 하는 아파트인데요. 우리가 흔히 주공으로 부르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건설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주공아파트 시형아파트의 역사는 특히 주공아파트는 길게는 1960년대에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지만 이번 영상에서 언급하는 단지들은 1980년대에서 1990년대 무려 건설된 단지들을 말합니다. 서울권에는 LH에서 건설한 대표적인 주공아파트가 상계주공, 중계주공, 창동주공, 등촌주공 등이 곳곳에 있고요. SH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건설한 중계무지개아파트, 그린아파트, 가양도시개발단지 아파트, 신월시형, 성산시형 등이 또 있잖아요. 경기도에도 많은 곳이 있지만요. 대표적으로 저는 광명시 하안주공아파트, 구리인창주공아파트가 떠오르네요. 이번 영상에서는 강서구 등촌주공 가양단지, 도봉구 창동주공, 광명시 하안주공을 통해서 이들의 가격폭등 이유와 미래가치가 어떤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다음번 이 주공아파트들처럼 투자수익률이 좋은 곳이 어디일지 보는 눈을 가지시는 데에 도움이 된다면 좋겠네요. 아참 최근에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계주공, 중계주공아파트도 대표적인 아파트이지만 저희 영상 지하철역 도장깨기 노원역 중계역 편에서 상계동, 중계동은 다루었었거든요. 이번 영상에서는 창동주공을 주로 이야기해볼 거고요. 노원구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은 이전 영상 꼭 시청해주세요. 지금 현재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시다면 아마도 적은 투자금액으로 큰 투자성공의 기쁨을 누리셨을 거예요. 아니면 다음번 이렇게 소액투자로서 큰 수익을 가져다주는 종목은 어디일까 고민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강서구 등촌주공 가양단지, 도봉구 창동주공, 광명시 하안주공아파트는 서민들이 거주하기 좋도록 하는 목적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력평수가 24평 이하의 주로 작은 평수의 아파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주공아파트 단지에서 1인에서 3인 가족이 거주할 수 있는 작은 방 하나와 거실로 이루어진 17, 18, 19평형이 적은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해 인기가 있었습니다. 1인 세대 실거주로도 괜찮아서 수요가 많았죠. 이 작은 평형의 기본 구조는 작은 방 하나와 거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전용평수는 대략 11, 12, 13평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17, 18, 19평형이라 단지별로 나눠서 부르는데요. 사실 각 평형 간의 큰 차이는 없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평형들을 통틀어서 편의상 18평형이라 부르도록 할게요. 2016년 무렵 이러한 강서구 등천주공 가양단지, 도봉구 창동주공, 광명시 하안주공 단지들은 매우 가격이 저렴했습니다. 특히 18평형은 각 단지별로 가격 차이가 있었지만 대략 2억 2천에서 1억 6천만원 정도, 전세금은 1억 6천에서 1억 2천만원 정도로 실투자금 5천만원 정도면 투자가 가능했었거든요. 그리고 갭투자가 아니어도 금액 자체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대출을 일으켜서 투자도 많이 했었습니다. 자, 어떤 정도인지 감이 오시나요? 잘 안 오신다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실제 투자 사례를 보시면서 같이 감 잡는 시간 가져볼까요? 첫 번째 사례입니다. 저는 50대 중반 주부입니다. 5년 전쯤 일이네요. 아이들을 다 키우고 나니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고 싶어지더라고요. 남들은 다들 강남 간다 어디 간다 하는데 저희 집은 서울 서대문구 쪽에 살고 있었거든요. 돈이 아주 여유가 있는 편이 아니라 당시 서대문구에 살던 아파트에서 같은 단지나 근처에 조금 더 큰 집으로 옮겨가거나 작은 투자 물건을 찾고 싶었습니다. 경매 수업을 들은 지는 당시 한 2년 차 정도 되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마음에 드는 투자 물건이 경매로 나온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양 주공이었는데요. 2015년 5월 19일 가양 도시개발 아파트 9단지 전용 14.97평 즉 21평 아파트가 감정가 2억 7천만 원에 경매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강남과는 좀 서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당시에 마곡 업무단지 개발도 한창이었고 9호선 즉미역도 가까워서 여의도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의 수요도 좋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당시 9단지의 21평 시세가 3억 원 정도 했었는데요. 저는 입찰을 해서 5명 중 2억 8천백만 원으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을 받고 너무 좋아했었는데 아쉽게도 낙찰 후에 채권자가 빚을 갚아버리는 바람에 경매는 취하되었고 결국 이 물건은 제 것이 되지 못하였었네요. 지금 가양 도시개발 9단지 21평형은 시세가 8억 원 정도 합니다. 그 당시 한참 아쉬워했었는데 매매로라도 사둘 걸 하는 생각을 자주 하곤 합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저희는 40대 중반 부부입니다. 6년 전쯤 연아의 남편이 게임회사를 그만두고 주식을 한다고 했을 때 말리지 못했네요. 같은 사내에서 만나 결혼을 했는데 결혼 후 저는 곧 일을 그만두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도 주식을 전업으로 한다고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퇴사 무렵 퇴직금 등이 여유자금이 있어서 저는 주식에 그닥 흥미도 없었고 우연한 기회에 부동산 수업을 듣게 되었었거든요. 전업으로 해보겠다는 주식을 하기로 한 돈이 늘어나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오히려 점점 줄어드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미래도 걱정되고 불안한 나날을 보내던 중 집을 한 채 사두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동산이라도 하나 잡아야 되겠다 싶었던 거죠. 마침 수업에서 알게 된 경매 물건 중 도봉구 창동주공 18단지 전용 13.85평이 감정가격 1억 9천만 원에서 한 번 유찰되어 1억 5천 2백만 원에 진행되는 것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결국 2016년 5월 23일 저는 그 물건에 입찰을 해서 창동주공 18단지를 1억 8천 3백만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당시 시세는 창동주공 18단지 18평형이 2억 1천만 원 정도 했었거든요. 주식을 하던 남편은 그 돈으로 주식을 아직 크게 오르지도 않는 부동산을 했다고 유동성이 없어졌다고 한참을 몰아했었던 것이 생각나네요. 당시 첫 낙찰을 받았던 창동주공은 가격이 잘 올라서 딱 1년이 지난 후 2017년 5월 2억 8천만 원에 매도를 했었습니다. 정권도 바뀌고 부동산 규제가 나올 것 같아 팔아버렸었는데요. 몇 천만 원의 여유자금을 만들 수 있어 뿌듯했던 기억이 나네요. 요새 창동주공 시세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18단지 기준으로 가격이 7억 원 하던데요. 세 번째 사례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30대 중반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30대 초반 그러니까 한 5년 전쯤에 사회 초년생이 되면서 우연히 경매에 관심이 생겨 경매 수업을 듣기 시작했었어요. 1년 정도 수업을 듣다가 같은 반에 수업 듣는 수강생 분이 경매 낙찰을 받고 수익을 올리는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보니 무척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 이후 나름 용기 내서 한두 번 입찰을 했었는데 번번이 떨어져서 낙찰을 받지는 못했었어요. 그러던 한 경매 수업 날 선생님이 소개해주신 경기도 강명시 하안동 주공아파트 10단지 전용 17.55평 즉 24평형 경매 물건에 입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감정가격이 2억 4천만원이었는데요. 한 번 유찰이 되어 1억 6천 8백만원에 진행되고 있었어요. 2016년 가을 하안주공아파트 10단지 24평형 시세는 3억 1천만원 정도 했었습니다. 입찰일은 2016년 9월 22일이었어요. 저는 운 좋게도 이 물건을 낙찰받을 수 있었습니다. 입찰 당일 무엇에 홀렸는지 저는 3억 5백만원을 썼고 2등은 2억 9천 5백만원을 썼어요. 입찰 인원이 92명이나 됐습니다. 92명 중 1등이라니 아 내가 이게 잘한건지 아닌건지 혹시 너무 내가 높은 가격을 써서 저렇게 많은 사람 중에 1등으로 낙차를 받은 것이 아닌가 솔직히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요. 결국 그 물건은 보유하고 있다가 6개월 뒤 3억 3천만원에 팔았습니다. 지금은 하안주공 10단지 24평형이 6억 5천에서 7천만원 정도 하네요. 진득하게 가지고 있을 걸 그랬죠? 2015년 16년 무렵에 부동산 상황을 이 3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봤네요. 어떠세요? 느낌이 좀 오시나요? 사례에 나오는 부동산 경매물건과 입찰 가격과 낙찰가 당시의 시세는 모두 정확한 실제 사례입니다. 2016년 무렵 18평형 이 주공 아파트들 단지의 시세가 2억 2천에서 1억 6천 사이였거든요. 그럼 2021년 5월 현재 기준으로 가격을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지하철 9호선 가양역 10번 출구로 나오면 바로 보이는 등촌주공 8단지 17평형이 6억 원선. 지하철 1호선 녹천역 2번 출구로 나오면 바로 위치한 창동주공 18단지 18평형이 7억 원선. 경기도 광명시 하안주공 11단지 17평형이 5억 3천만원입니다. 와 어마어마한 가격 상승률이죠? 특히 누구나 인정하는 서울 중심과 핵심지역이 아닌 곳에서 일어난 가격 상승이라 더욱 놀랍습니다. 과연 이들 아파트에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우선 서울 강서구 등촌동 가양동부터 가볼까요? 1990년대 강서구 등촌동 가양동에서 주공과 서울도시개발공사가 아파트를 건립합니다. 그중 등촌동 가양동 단지는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로 현재도 나뉘어져 있습니다. 원래 주공아파트에는 분양아파트, 임대아파트 등을 건설하는데 과거 임대아파트도 일정기간이 되면 분양전환을 해주어서 지금 대부분의 주공, 시형아파트 단지들이 매매거래가 되는 아파트 단지인데 등촌동 주공아파트는 현재도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가 섞여있습니다. 등촌동으로는 등촌주공 1,4,6,7,9,11단지가 임대아파트 등촌주공 2,3,5,8,10단지가 분양아파트입니다. 이 때문에 등촌동 주공아파트 단지 중 일반 매매는 5개 단지만 가능합니다. 가양동은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주로 아파트를 건설합니다. 아마 지나가시다가 아파트 옆면에 SH비리라고 적힌 것을 얼핏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가양동은 도시개발아파트 4,5,8단지가 영구임대아파트이고요. 가양동에서 주공이 건설한 7단지도 임대아파트네요. 가양 2,3,6,9단지와 가양도시개발아파트 9단지는 매매가 가능합니다. 특이한 점은요. 등촌 가양동의 임대아파트와 민영아파트는 한필지에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등촌주공 8단지 7단지는 집원의 주소는 등촌동 707번지로 행정상의 동일 주소를 쓰는데 7단지는 임대 8단지는 민영으로 매우 인접하게 단지가 붙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강서구 자체가 서울 중심에서 서쪽이라는 인식도 있었고 분양단지와 임대아파트가 같이 있는 이러한 특성이 있어 등촌동 가양동 주공 도시개발단지는 실제로 몇 년 전만 해도 가격이 매우 저렴했습니다. 자 다음 서울 도봉구 창동으로 가볼게요. 서울 도봉구 창동에 위치하는 창동주공은 총 7개 단지 1에서 4단지 17에서 19단지 1만 778가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단지들은 창동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통해 조성되었으며 1988년 착공에 1991년까지 입출해서 현재는 재건축 연안 30년이 지났네요. 창동주공 1,2,3단지는 창동역 지하철 1,4호선과 가깝고요. 19단지는 창동역 바로 아래 위치합니다. 그 다음 정거장은 노원역 4호선 7호선이고요. 4단지 17단지 18단지는 1호선 녹천역 근처에 위치합니다. 창동주공은 서울 중심에서 먼 도봉구에 위치한 데다 애초 공공분양 공공임대 등의 목적으로 건립되 소형평형이 대부분이라 집값이 저렴한 편이었습니다. 창동 단지들이 조성되었을 때 이마트 1호점이 개점할 만큼 창동지역은 잠깐이나마 전성기를 누렸으나 위치가 서울 중심 기준으로 동북권에 있어 시간이 갈수록 잊혀진 듯 했습니다. 그러다 2018년 다시 주목을 받게 되었고 급상승을 한 지역입니다. 주목을 받게 된 이유는 두 가지 정도인데 하나는 창동역 주변개발호재와 GTX 신호선의 주된 통과역의 호재입니다. 서울시는 창동 3개의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따라 창동도시개발구역 1지구에 창업 및 문화산업센터를 조성하고 2지구엔 KTX 연장, 수서에서 의정부 및 GTX 신호선을 연계한 복합환승센터를 오는 2025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 등을 발표했어요. 이렇게 창동에는 지역개발 호재가 있었네요. 참고로 GTX 신호선은 경기 양주시 덕정역부터 경기 수원시 수원역을 잇는 수도권 광역철도 노선 수원, 금정, 과천, 양재, 삼성, 청량리, 의정부, 양주 등 9개 지역 통과로 개통시 창동역에서 삼성역까지 10분대로 이동이 가능한 노선입니다. 2018년 무렵 전국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과 더불어 두 가지 호재가 서서히 반응을 하더니 2019년 초반만 해도 전용면적 10평에서 12평 2, 3억 수준에서 거래되었던 것이 2019년 7월 창동주공 2단지 전용 11평이 4억 1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이후 전용 45제곱미터는 2020년 5월 5억원에 팔리면서 가격이 급등을 하더니 중형평수가 있는 18, 19단지의 경우 현재 실거래가가 10억원을 내다보고 있네요. 자 마지막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으로 가보겠습니다. 광명시 하안동에는 하안주공 아파트가 있는데요. 1단지에서 13단지까지 이루어져 있고 13단지는 임대아파트입니다. 하안주공 단지는 1989년에서 1990년 사이에 중공되었는데요. 하안주공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맞은편 가산디지털 단지의 배후 주거지 역할을 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하안주공은 각 단지별로 특징이 있습니다. 1, 2, 3, 4단지가 하나의 섹터로 철망산 인근 우체국 사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5단지는 독특하게 외져서 하안 이 편한 세상 아파트와 붙어있고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가장 좋은 가격을 형성하는 단지는 10, 10일, 10위 단지인데 위 단지는 하안주공 단지 중 상가와 학원가가 몰려있는 하안 사거리 주변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좋고 독산역과 가장 인근에 위치한 단지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10, 10일 단지는 연소초가 인근에 있으며 금총교 인근에 위치해서 독산역과 가장 인접한 단지 중 하나인지라 하안주공 아파트 중에서 가격이 높은 편입니다. 10위 단지는 하안남초가 인근에 있고 안양천 쪽으로 가면 서울이고 하안주공 단지 중 세대수도 가장 많으며 10, 11단지와 마찬가지로 독산역과 도보로 접근이 용이한 점 등 하안주공 아파트 중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안주공 13단지는 영구임대 세대입니다. 오늘 수도권의 새 주공 아파트 단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각기 다른 스토리를 가진 단지들인데요. 2016년 무렵에는 작은 평수 전용 12평 평형으로는 18평형 아파트가 2억원에서 1억 6천만원 정도 했었지만 지금은 5억원에서 6억원 정도 급상승을 하여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왜 서울에서 주요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도 아닌 것이 신축 아파트도 아닌데 중소형 평수로 구성된 아파트 단지인데 하고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왜 이렇게 큰 폭의 가격 상승이 일어났는지 여기서 우리가 느껴야 할 점은 무엇이 있는지 향후 투자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까 등을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우선 이 아파트들 가격이 폭등하게 된 원인은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대규모 재개발 등으로 인한 저렴한 주거지 상실 둘째, 전체 부동산 시장 가격의 급등 셋째, 대규모 단지로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되겠네요.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째, 대규모 재개발 등으로 인한 저렴한 주거지 상실 2016년부터 부동산 가격 상승이 본격적으로 일어나자 서울 등 경기권에서 극격하게 재개발 지역이 개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특히 뉴타운 사업이라 부르는 큰 규모의 재개발 사업지들이 본격적으로 새 아파트로 바뀌게 됩니다. 마포의 아이언뉴타운, 흑성뉴타운, 수색증상뉴타운 등 그동안 조합원들끼리의 분쟁으로 사업 진행이 더디었던 곳이 물맛난 물고기처럼 힘차게 추진을 했죠. 당연히 이유는 새 아파트가 되었을 때 가격이 좋아지기 때문이고 추가하는 이익의 방향이 맞으니 조합원들 간의 다툼은 사라지고 다들 대동단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축 아파트로 탈바꿈하는 움직임이 서울 전역에서 일어나게 됐죠. 낡은 주거지역이 새 아파트로 바뀐다는 것은 환영하고 좋아할 일이나 한 가지 생각해봐야 할 점은 있습니다. 어떤 점인가요? 어떤 측면에서는 서울 등에서 재개발 지역은 저소득층 또는 자금력이 부족한 분들의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역할도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마포구 아현동의 다가구 건물은 여러 세대가 한 집에서 나누어 사는 공간의 기능을 하였던 것이죠. 이러한 곳이 재개발 등으로 새 아파트가 되면 자금력이 부족한 세입자 등은 이주를 하여야 하는데 큰 규모의 재개발 사업이 서울, 경기권 곳곳에서 광역적으로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이런 다가구에 거주하였던 분들은 뿔뿔이 흩어져 이주를 해야 하죠. 서울의 핵심 지역은 아니어도 대규모의 단지를 이루고 있고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진입할 수 있었던 곳이 등촌주공, 가양단지, 도봉구 창동주공, 광명시 하안주공 등의 단지들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마저도 쉽지 않네요. 이처럼 재개발 등으로 인해 저렴한 주거지를 상실하는 측면이 있고 새 아파트로 바뀐 지역은 재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전체 부동산 시장 가격 급등입니다. 등촌, 가양주공, 창동주공, 하안주공 아파트가 오른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전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2016년 무렵부터 이들 지역이 부동산 가격을 주도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그 당시는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창동주공의 경우 2018년 무렵까지만 해도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강남권, 강남, 서초, 송파 등의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고 중위권인 마포, 용산, 성수 등의 가격이 크게 오르니 처음에는 갯매우기 현상으로 가격이 오른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등촌, 가양단지는 마곡개발호재, 창동은 창동역과 GTX 신호선 정차역사호재, 하안주공은 광명역 개발호재 등 각각 지역적 상승 요인이 더해져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었네요. 지금은 자체적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아 가격이 더 오른 것입니다. 셋째, 대규모 단지로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이들 단지를 재건축 투자의 측면으로 보았을 때는 2016년 무렵만 하더라도 이들 아파트에 대해 재건축의 미래가치를 보고 투자하기에는 애매하고 막연한 기대감이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2017년부터 신축 아파트들이 획기적으로 좋아졌고 특히 큰 재건축 단지는 눈에 띄는 커뮤니티 시설 중으로 무장을 하는데 이러한 새 아파트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노원구의 경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상계주공 8단지를 재건축한 포레나 노원이 준공이 됐죠. 포레나 노원은 노원구에서 재건축 단지들의 교과서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결국 등촌주공 가양단지, 도봉구 창동주공, 광명시 하안주공들이 현재는 자금평형 위주로 이루어져 있지만 언젠가 재건축만 된다면 미래가치가 좋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지금 가격이 올라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들의 미래가치는 어떨까요? 이들의 미래가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좋습니다. 한 가지는 개발을 해야 하는 단지로서 비교적 대규모 재건축 단지라는 점입니다. 아직은 재건축을 위해서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서울 경기권에서 얼마 남지 않은 대단지의 재건축 단지라는 이야기죠. 앞서 언급하였듯이 개발을 해야 할 단지가 크면 클수록 자체적으로 여러 조경, 편의시설, 커뮤니티 등을 갖출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아파트 가격을 좋게 만들고 또한 10여개 단지 이상이 모여있는 이러한 곳들이 모두 개발을 마치고 나면 작은 규모의 타운이 되어서 가격이 좋게 형성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곳들이 이미 주변 기반시설이 양호한 곳이라는 점입니다. 이미 주공아파트, 시형아파트는 건립 초기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등을 배치하고 주변에 작은 규모의 주민 편의 업무 시설 등을 배치했기 때문에 사실 아파트만 낡은 것이지 주변의 기반시설은 매우 양호한 곳들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다시 새 아파트가 된다면 다시 좋은 기반시설들과 어우러져 주거의 편의성이 훨씬 더 좋은 지역으로 다시 태어날 듯 합니다. 오늘은 등촌주공 가양단지, 도봉구 창동주공, 광명시 하안주공 사례와 함께 이곳들의 가격을 살펴보고 미래가치도 판단해보았습니다. 일부 사례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부동산 시장에서 각각의 사례들을 참고해서 다음번에 부동산 투자 기회를 찾고 판단할 줄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하죠. 누구는 이들 단지의 부동산 가격이 비싸다? 누구는 너무 급등한 것이다 등 여러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들의 사례들을 잘 살펴서 경험치를 쌓는 것입니다. 현재 부동산 가격이 비싼 것도 사실이지만 시장에서 비싼 가격에 실제 거래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이 단지들을 갖고 계신다면 가급적 재건축까지 가져가셔도 좋을 듯 합니다. 이들 단지에 대해 투자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부동산 시장은 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니 조금은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시고 판단하시되 가격 조절이 온다면 미래가치는 좋게 보시고 도전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또한 경기권으로 눈을 돌린다면 이러한 사례의 단지들은 조금 더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은 다른 영상에서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나요?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